전라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. 15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 각 시군과 함께 진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에 대해 환경부 훈련평가단으로부터 모의훈련 진행 상황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훈련 점검 결과 전라북도는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등 상황 대응 분야, 차량 2부제 시행 등 배출원 감축 분야, 취약계층 이용시설, 마스크 지급 계획 보유 등 보호소통 분야, 이행 강화 분야를 비롯한 14개 평가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주시 소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방문해 중앙재형실에서 가동률 조정 등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사항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습니다. 수준 조정 chart unkcast 보ore 수준 n 수준 당부 수준 요 수준 요 수준 4 수준 6 수준 요